design.com 팬미팅 포스터를 찍으러 왔습니다. 저희 팬미팅 주변에는 세준이 되는데 저번에 공연하는 거 보면서 컨셉을 뭐라고 할까 하다가 워낙 제가 밝고 막 그렇잖아요 놀이공원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aik 저요? 근데 앞에서 직원분들께서 잘 나왔다고 하는 거면 진짜 잘 나온 거라서 저는 거기에 만족합니다 좀 있다가 다른 모습으로 오겠습니다 뭐야? 뭐야? 어, 좋아요. 네. 한 번 확인해 볼게요. 한 번 확인해 볼게요. 일하려고. 일하려면 일할 때는 일. 먹을 때는 먹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. 하다보니까 기가 좀 딸려가지고 먹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. 지금 팬미팅 포스터 촬영 정말 재미있었고요. 그리고 도착을 입었는데 너무 재미있게 잘 찍은 것 같습니다. 이쁜 사진 많이 많이 들고 갈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. 여러분들 세준이 랜드로 놀러오세요. 핫도그 됐답니다. 너무 싫어해요. 너무 싫어하고 싫어하고 안 가고 접하기도 싫고 겁 많아요. 겁 너무 많아요. 잘 놀래고 해서 네, 찍었습니다. 하나, 둘, 셋. 가봅시다. 튀어나올 것 같아. 여기 아니다. 열쇠가 여기 안에 있는 거죠. 오 열쇠 열쇠. 오지 마라 진짜. 가만히 둔다. 오지 마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이제 VCR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. 생각보다 많은 집중력과 목숨이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열심히 했던 건데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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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가지고 이제 다음 챕터로 넘어가려면 앞에 있는 이제 무슨 열쇠나 이런 것들을 막 찾아야 되는데 제가 무서워서 계속 라이터를 키고 다니고 막 사진도 막 찍고 다녀가지고 다 소진이 돼서 죽을 일밖에 안 남았거든요. 뒤에 챕터를 조금 더 하고 이제 오늘 VCR은 끝납니다. 안녕. 갑자기 조명 받은 게 진짜 내 손이 되겠다. 한 번만 봐주라. 제발 한 번만 봐주라. 한 번만 더 땀에 들으면 조금만. 어우 진짜 지겨워. 어우 깜짝이야. 여기까지 미쳐놨어. 깼다! 깼다! 꼼꼼게. 꼼꼼게 말해야지 진짜. 진짜 우리도 됐다. 와 진짜 이게 뭐야? 우리 엘리스 여러분들 조금만 이 무대가 끝나더라도 아니면 이 세준이 랜드가 끝나더라도 저희 세준은 여러분들의 언제나 마음 한 견에 있는 용기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엘리스 여러분 잘 다녀오겠습니다. 안녕. 네 오늘 이렇게 세준이 랜드의 VCR 촬영이 오늘로 끝이 났습니다. 항상 옆에 멤버들과 함께 팬미팅을 준비했을 때가 참 그리운데 아무래도 처음으로 이제 혼자서 큰 무대를 세워야 된다고 하니 참 그립네요. 뭔가 이렇게 옆에 있는 느낌이에요. 제가 말하지 않아도 옆에서 뭔가 얘기해줄 것 같고 근데 이제 모든 것을 혼자서 해야 되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VCR 촬영을 그래도 잘 끝이 났습니다. 우리 엘리스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볼 때쯤이면 제가 어디가 있을까요? 네 저는 아무래도 잘 적응을 하고 멋진 또 본인이 되어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엘리스 여러분들 너무 걱정 마시고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또 세준이 랜드를 기억도 하시고 갔다 오면 또 멋진 무대로 여러분들 찾아볼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가보겠습니다. 고마워요.